단지 인근의 녹지 공간이 인접한 주거지역을 뜻하는 숲세권 단지의 가치가 상승세인 추세죠. 상막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해 황당한 민원을 넣는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숲세권 아파트의 민원이 얼마나 답이 없냐면 자연은 너무 좋은데 벌레나 새, 그리고 고양이 나오는 꼴은 못 본다고 운을 뗐는데요. 실제로 주거 환경에서 녹지 공간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자연을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함께 있는 생태계는 거부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A씨는 괜히 고양이나 새를 쫓아내자고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시멘트만 있는 곳에서 살아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 네티즌은 한강 이상기온 현상으로 날벌레가 많아졌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약을 풀 수 없다며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거미를 이용해 날벌레를 잡을 수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거미줄이 꼴보기 싫다며 항의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자연은 노리고 싶지만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일부 시민들의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숲세권 아파트는 주변에 하천이 흐르거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깨끗한 환경을 통해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숲속의 무수한 벌레들이나 흩날리는 꽃가루 등으로 현대인들이 적응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